고양이도 사람처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다. 영국의 데보라 웰스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왼쪽 앞발을 주로 사용하는 양이들은 변덕스럽고 오른쪽 앞발을 주로 사용하는 양이들은 장난기가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집 반려묘은 과연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고양이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고양이를 기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고양이를 부탁해! 고양이도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있대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로 알 수 있는 게 애들이 양양펀치 날라올 때 어느 말이 먼저 나오는지 딱 보면 내가 어느 발잡이인지 알 수 있어요. 양펀치 말고 또 뭘 쓸까요? 앙컷 고양이들 일반적으로는 오른발잡이가 많고요. 수컷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왼발잡이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호르몬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두 분은 근데 혹시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세요? 저는 오른손잡이요. 근데 수의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손을 쓸 일이 많이 생겨서 왼손잡이? 그래도 왼손도 쓰는 편? 저는 성격으로만 보면서 왼손잡이 해야 돼요. 변덕이 좀 심한 편인데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요. 양손잡이시네요. 아니요. 변덕도 심하고 상사도 많고 가지가지 하시는 우리 두 선생님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선생님이 다녀오셨죠? 아,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고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제 1순위가 아이들 배변 배뇨 실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고양이가 화장실을 잘 못 가린다면 오늘 이 편을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변 테러에 우리 보호자님의 이불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소심한 망고의 대범한 테러. 함께 보시죠.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수원의 한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도 어디 있어요? 어, 지금 안방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아, 손님형 원래 좀 숨어요? 네. 어떡하죠? 오늘도 고생문이 헌한 것 같죠. 소심한 성격에 삼색문이가 돋보이는 첫째 망고.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둘째 링고. 두 녀석 모두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있죠. 망고 보호자 권다혜입니다. 링고 보호자 권다혜입니다. 망고는 제가 고양이 좁아는 거 얘기하다가 친구네 고양이가 진짜 새끼를 낳아서 데려오게 됐고 링고는 그 이후에 망고만 키우다 보니까 망고가 심심이 할까 봐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루만에 바로 들켰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나요? 처음에는 아빠가 되게 싫어하셔서 그냥 잠깐 키우겠다 하고 그냥 계속 데리고 있다 키우게 됐는데 또 링고도 보자마자 뭐라 할까 봐 좀 숨어서 지냈다 그냥 아예 공개해놨어요. 숨어서 지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뭐라 하지? 다행히 한가족이 된 망고와 링고. 뭐라 하면 되지? 우와, 뛰어. 애정이 아주 넘치는데요. 이렇게 찍어줘. 놀아주시는 거죠? 잠깐 보자, 보자. 우리 링고는 왼발잡이 같은데요? 아버님도 이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버님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망고와 링고를 관리하는 보호자. 하루에 두 번.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도 하루 일과죠. 사람도 밥 먹고 살거지하듯이 고양이들이 너무 먹다 보면 침도 많이 흘리고 밥 그릇에 가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녀석들을 향한 자매의 무한 애정.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엄마랑 동생도 도와줘가지고 망고린고 따로 적금을 들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애들 필요한 거 사고 병원 같은 거 만들었어요. 진짜 저거는 본받을 만한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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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도 적금 엄청 추천해드려요. 맞아요. 고양이 적금 진짜 추천. 거의 진짜 모범집사님 배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매만큼 모범집사 포스 풍기는 어머님 등장.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손으로 모래를 고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로 걸러지지 않는 용변들이 있어서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고르고 있어요. 이야, 정성이 대단하죠. 망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용변을 시원하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수건에도 싸고 입으로도 싸고 혹시나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주면 그래도 자꾸 자기 공간에서 오줌을 넣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골라줘요. 아니, 망고가 소변을 못 가린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의 고양이라면 습성상 용변을 잘 가리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제작진. 외부인 경계가 심한 망고를 위해 바로 숨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있는 걸 아는지 숨어서 미동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3시간 후 망고는 까맣게 타들어가는 제작진의 마음을 알긴 할까요? 망고야, 우린 또 타면 어떡해. 제작진이 사라지자 평소처럼 소변 실수를 했다는 망고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죠? 아, 여긴 다행히 안 젖어졌어. 아, 무조건. 아, 여긴 다행히 안 젖어졌어. 아, 여긴 다행히 안 젖어졌어. 정말 망고가 범인일까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 관찰 카메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 맞냐?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 모습을 드러낸 곳은 보호자의 침실인데요. 주변을 천천히 살피더니 익숙한 듯 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역시 소변은 이불비가 좋다오. 뒷자리까지 빼먹지 않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무도 못 봤겠지? 망고의 소변 테러에 쉴 틈이 없다는 보호자. 되게 부지런하시네. 망고가 또 제 이불에 오줌을 싸가지고 계속 맨날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상이에요, 저는. 안 빨면 또 다른 이불에 싸니까 빨리빨리 빨아야 돼요. 이불 빨래하는 게 이불 빨래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죠. 맨날. 소변에 못 가리는 망고를 위해 보호자는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데요. 모래로 왜 갈아주신 거예요? 천연모래로 갈아준 거거든요. 혹시나 쌀까지. 어떤 거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탈 모래로 써보고 두부모래, 종이모래, 반도, 그냥 요것처럼 다 써 봤는데도 아직도 소변 취약을 많이 해서 계속 갈아주고 있는 편이에요. 보호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링고뿐. 정작 망고는 화장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네요. 대체 언제부터 망고는 소변 실수를 했던 걸까요? 중성화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그때부터 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불 빨래만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이 하면 세 번까지 하고 계속 맨날 빨래만 하셨다고 보면 돼요. 1년 반 정도 되부터 계속 제 방에다가 오줌 테러를 계속 했어요. 일단 그 오줌 테러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공감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망고네처럼 냥이들의 배변, 배뇨 실수 때문에 고민이 많은 집사님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은 중성화 이후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중성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 당시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망고처럼 1년 넘게 실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히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배뇨 배변 실수하는 경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쵸? 단순히 화장실 문제라고 보기에는 망고네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모래를 계속 갈아주고 계세요. 다양한 모래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망고도 혹시 지금 어디가 좀 아프거나 한 거 아닐까요? 근데 망고가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소심하잖아요. 막 숨으려고 하고. 예, 낯을 많이 가들더라고요. 그래서 망고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오셨다고 지금 꼭 장담하셨는데요. 과연 망고의 배뇨 실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망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다름에 달려온 김쌤. 안녕하세요. 김강철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고향의 부탁이 김강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또 누구냐? 안녕히 계세요. 링고 맞죠? 네. 네. 오, 진짜 잘생겼다. 이거? 관심 없다냥. 링고는 낯선 사람와도 잘 있는 편인가봐요. 보통 문소리나면 다 도망가는데. 네, 얘는 서로 사람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사연 출신 주인공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아, 망고요. 망고? 네. 망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망고? 망고는 일단. 저기 망고 저기 있어요. 저기 의자 밑에 있어요. 아, 오케이. 여기 보자야겠네. 아니요. 아, 여기 있구나. 망고야. 망고는 3색이네요, 3색이? 네. 여자인 것 같다. 완전히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군요. 내 망고는 링고보다 훨씬 거리 많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위치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동생 동반. 네. 여기 이불에 좀. 이불도 그냥 좀 많이 나요. 아니요. 확 온다. 대책이 정말 시급해 보이죠? 저희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나서 사업별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관리가 남달랐던 가족들. 이거 완전 좋은데. 화장실은 뭐 이렇게 애들이 소변이나 대변 보고 나면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거예요? 네. 보이면 바로. 웬만하면 바로. 저기서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잘한 가루. 자잘한 가루? 애들이 오줌을 싸면 응고가 되잖아요. 약간 여기 남고. 이게 좀 떨어지면 뭐. 그럼 망고가 싫어할까 봐. 혹시라도 그거 싫어할까 봐.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은혜하지 않은데. 하지만 보호자의 노력에도 망고는 다른 곳에 소변 테러를 했었죠. 이렇게 설금 설금 조심해가지고. 링고는 죽으면서.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자기가 대소변 보일 때가 제일 취약한 상황. 본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자기가 도망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살필 수 있는 거. 오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일 좀 편안한 자리예요. 침대는 높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내려다보기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소변을 보는 거죠. 망고는 이방에 그냥 화장실이네요. 자기의 개념 속에서. 정확하게 언제 처음으로 소변 실수한 것 같으세요?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잘했을 것 같은데. 네. 그 10개월 정도쯤에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구나. 아 근데. 망고는 자기 집인데도 계속 눈치를 살피면서 다녀요. 주위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감 때문에. 아. 저런 일이 자주 있어요? 하루에 10번 정도. 엄청 심각하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점점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링고가 어릴 때는 저렇게 달려드는 거 똑같이 했는데. 이제 애기니까. 망고가 저렇게까지 막 소리는 안 냈는데. 그니까 망고도 참다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네. 화장실 갈 때 마음 편하게 썼을까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링고 눈치 보는 걸 제 부분 보긴 했어요. 그렇죠. 링고가 쫓아다니고. 망고는 원래 성격이 되게 내안적인 성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링고가 상황들을 방해를 하니까. 본인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 점점 예민해질 거예요. 망고가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근본적인 큰 원인. 처음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링고 오고 나서도.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 빈도수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러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 상황이 연관이 되긴 하네요. 링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의 원인이었네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모래 그리고 위치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기보다는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때문에. 오늘 솔루션의 포인트는 둘 사이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둘 사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링고가 지금처럼 망고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너 교육을 좀 시켜주고 둘이 같이 있어도 망고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링고가 옆에 와도 갑자기 너를 덮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망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실수했던 모든 공간에 대해서 여기는 실수하는 대서변을 보는 장소가 아니고 네가 그냥 쉬고 먹고 놀이하는 공간이야 라고 또 알려줘야 돼.